아니네요 신창님 안녕하세요 산너머 산이네요 저세상 데스를 시작해보죠 흐흠... 하필이면 무안맵이야. 마음에 안들어. 근데 무안맵이 아니면 신창님이 더 유리하실 수 있거든요. 밟고 하단 톡 실패. 원. 렉걸리죠? 이런건 코난이 아닙니다. 밟고 실패. 죽고. 하단 톡. 꽝 발목 투. 하단 톡. 로하 톡. 원 투 풀. 아니야 뭐하는거. 타락. 세번 까지만 사용하셨네요. 원 잽 슈돌. 롤인건데. 죽고. 로하 톡. 발목 투. 팍 톡. 이런. 실패. 아픕니다. 오양. 실패. 나락. 아니군요. 보고 못 일어났네. 상대방.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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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음... 너무 어렵다 와 실패 왜 이렇게 화랑은 뭔가 다 결함있어 보이지? 아니? 푸싱 퍼플이 안되네 죽어가는 중 맴플라가 안다요 사망 죽고 아우 배고파 슈돌 땡 어디 안돼요 백댓이 무엇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에요 헐 그걸 흘리신다구요 대박 톡톡 궁디 왼플라 시계방향으로 잘 피했구요 손이 알아서 움직여준 케이스 땡큐 마이선 밟기 안되네 안되구요 빰 빰 왼짠손이 확정이라고 하던데 잘 몰라요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오짠손 확정인가 잘 모르겠네요 푸싱 샤프 로하 투로 아니 아니 아 아니야 내가 너무 뻔했나 아닌데 처음 쐈잖아 헐 통발 앰플라가 확정 앰플라가 확정 앰플라가 확정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빠밤 에어레이드 2타 발목 2 팝 팝 죽진 않겠네요 죽았나 원투 안맞아? 그게? 호밍기 카운터 좋았구요 포스리 로하 꽝 포플 슈돌 어퍼 좋았는데 시도는 헐 뭐긴 뭐에요 하라다 당한거죠 나이스 크래 실패 짠손 안들어? 죽았네요 빰빰 톡 음 저게 파괴가 생겼나보네 저게 파괴가 생겼나보네 저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중 죽어가는 중 웟 포밍기 대쉬 대쉬 발설트 하단 톡 샤프 톡 실패 이런 빰 원투 하단 호플 좌스카 안되죠 좌스카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 좋아요 에이앙 안되구요 원투 미들 톡 예아 끝났죠 굿바이 와 본능적으로 플라커킥을 썼는데 잘 통했어요 다행이었죠 하단 샤스카이 앉으실 줄 알았어요 헌팅 호크 에이앙 꽝 푸싱 괜찮아요 원투 발목 투포포 실패 웬허퍼 견제 안되구요 휴돌 깔리는걸 보고 멀리서 파퍼콘을 쓰고 계시네요 굉장하시죠 원투 삐 끝났죠 굿바이 그렇지 나의 촉을 따라가자고 내 느낌 가는 그대로 좋아 간다 하단 덮어 아까랑 뭔가 데자뷰 아 나 이거 본거 같애 어디서 봤지 하단 노우 노우 원투 미들 하이 스 캡터스 좋아요 그래 원투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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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런 안되는군요 원잽 원투 꽝 실패 아 혼난다 아 혼난다 꽝 원투 빰 나이스 잘 노렸죠 에이앙 공포에 배치기 덜덜 그렇죠 아니야 대시 대시했어 응 대시가 안됨 아무튼 안되는거임 전 원투 풀 lo 양잡기 잘 푸시네요 죽고! 으으으으으으 짬발 쓰실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원투로 견제가 안되네 폴스리.. 저렇게 좋은 기술이 왜 확바 해놨지? 상단은도 아닌 것이 톡.. 통발.. 슈돌 잘 깔았구요 정확한 타이밍이었네요 불퍽퐁 2타 트레를 깔구요 안되네 꽝 원투 베이앙 실패 좌스카 발목 투 안되네 아아 조금만 더 흘리고 있을걸 떡락이 코압 슬프자놈 승강반 같이 떴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핫스텝 일부러 쓴거에요 왠오퍼 원잽 에이앙 샷 슥 안나가죠 빰 이런 왜 내가 발사탈 쓰려고 할때마다 아마 저게 나오고 있는거죠 이해가 안됨 아 맞다 이해하면 안되는 게임이죠 깜빡함 이런 포스리가 확정 포스리 풀 푸싱 에어레이드 1타 안되구요 원투 샤스카 2 양잡기 잘 푸시네요 부럽다 샤스카 에어레이드 1타 플라 찍기 좋았는데 나이스 뭐죠 왼잡기 아직 안끝났죠 플래싱 에어레이드 3타로 굿파이 코압쌤 찾아오시나요 원잽 푸싱 원잽 푸싱 발목 투 로하 툭 슈 돌 왠오프 2 쓰리 나이스 원진 몰라도 아무튼 나이스인거임 원투 짬플레이드 짬플레이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저랑은 다르게 불포퐁이타 크레센트 슈 돌 깔아놓고 왠신차 스카 이런 포스리 원투 미들 안되구요 노우 노우 플래싱 3타로 굿파이 헐 헐 헐 헐 폽 쓰리 꽝 좌스카이 좋았다 횡신으로 축보정한 다음에 원투 플래싱 대시 밟고 홈인기 꽝 푸싱 포플 좌스카 하단 하단 샤프 셋업찹기 잘 푸시네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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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에이앙이 확정이죠 포거 쓸 수는 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는 저는 못쓰지만요 빠밤 샤프 좌스카 2 실패 원투 플래싱 안됐죠 로하 투 에어레디 이타 툭 원투 미들 에이 딜레이를 그렇게 줬는데 반응하셔야죠 그렇죠 과학쌤 땡큐 그쵸 그쵸 더 덤벼봐 오 강등 버프의 힘 그런거 필요없으니깐 승단 좀 시켜주세요 흐헣 로하 톡 발목 투 발목 왼어퍼 행신 카운터 2타가 상단이야. 앉아 이 바보야 흐으으으으 vs 맨날 바보여 맨날 맨날 뭐하는거 콤보의 상태가 그래도 뭐 적당히 아프게 때려 드린것 같네요 방금 들키의 상태가 카운터 사망 죽고 밥은 안가지고 있는게 뭐야 나이스 화랑 안가지고 있는거 조금 있는데 밥은 안가진거 뭐가있나 나이스 잘 노렸죠 발목 캡터스 나이스 슈 돌 결국 또 화단을 쓰셨다 와아 에어레이드 2탄 나이스 쿵디팡팡 굿바이 2타까지만 쓰길 진짜 잘했죠 그리고 센스있게 투스피닝 좋았네요 하단 나이스 말하는대로 아니 노래 부르다가 못 놓침 덮어 꽝 와짱짱 노래 부르다가 그만 레크로이가 잘못했네 좌스카 실패 죽고 와 와아 흐흐흐흐흐흫 아니 저거 좀 문제있는 기술이지 않나 확반도 없고 왼플라 그냥 칠렀어요 오우 헌팅 호크 에이앙 노우 흐흫 웨이브컥킥 저는 나락 꽝에다가 걸었었는데 배팅이 잘못됐음 흐흐흫 흐흐흫 원투 따닥 아아아아아아 아깝다 따닥써도 드렸음 끝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쿠리니 쿠로니까 대회 캐줘 음 유신 가지야 라이진이에요 안돼 또 강등이야 렛츠 쇼우 비기인 핫스텝 톡 밟고요 왜죠 맞고러야식 엔딩 어디가셨나요 지금 방송중이신걸로 알고있는데 어디가셨나요 음 튕기신거 같네요 빨리 끝내야되요 컴퓨터 꺼지신거 같습니다 강등가지야 이런 도내가 떠오르네요 튕겼어요 몇번 더 조작 음? 튕긴거 아니었네요? 뭐지? 음 과학쌤이 너무 도와주셨네요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오잉 하단 그걸 어떻게 막아 이 괴물아 포스리 톡 안되고 포플 아니네 하단 톡 아니 원잽 꽝 꽝 슈 돌 아니야 바보야 포스리가 확정 발목 투 슈 슈 돌 안되요 그렇게 하시면 풀퍼퐁 이타 크레센트를 깔구요 투 투 투 투 굿바이 하지만 왠지 강등 다시 가실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용을 못 드리고 있었나요? 슈 어퍼 슈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겠네 흠 견적이 한뜸 레이지 온 흠 통발 슈 돌 왠어퍼 안되네 죄송합니다 세차기 양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엠프리 확정 였네요 뭐죠 방금 좌스카 하단 원투 뭐하는거 저걸 왜 썼지 미들인데요 바퍼컴은 다 피하네요 무엇 우리야 끝 굿바이 굿바이 하단 오 말하는대로 됐죠 이번에는 일잘만 에이앙 에이앙 계속 날아다니는데 안되죠 뭐가 안되면 푸싱 원잽 같이 맞고 크래 이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분을 무찌를 수 있나 나이스 아픈 컴보 때려드리구요 에이앙 빠밤 밟기 실패 하단 톡 빰빰빰 톡 발목 안되네 발목 안다요 발목이 왜 안다임 흠흠 이럭션 2타 좋았구요 시도는 좋았다 하단 나이스 빰빰빰 에이앙 앉아 그렇죠 굿바이 궁디 팝팝으로 보내드립니다 메모리 당최 파도 모르겠다 밥은 쩝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음 뒤로 빼는 모션 때문에 히트박스 빠졌어요 맞죠 역전 가지야 아닌가 호밍기 호밍기 원 원투 미들 로우 로하 투 에어레디 아니 거기서 내미셨네요 나이스 에이앙 카운터죠 빰 왼잡기 나이스 플래싱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역 제트 전 언 무엇 꽝 아니군요 원 로 아니야 원 나이스 커트 잘했구요 퍼3가 확정 원투 하단 톡 실패 꽝 꽝 슈 돌 필요없죠 슈 돌 뭘 내미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고맙습니다 하단 톡 빰 빰 나이스 아프게 때려드리구요 에이앙 뛰어가서 에어팡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앉으세요 나이스 끝났죠 끝바 인 깔끔 편안 얼음자세에 얼음플라 투잽 피한 다음에 덮어넣는 사람 지금까지 한명밖에 못봤어요 진짜 딱한명 봤습니다 15년 철권님 경력에 싹한명 있었어요 하단 톡 아니야 맨허퍼 백댓시 아아 좀만 더 백댓시 길이야 할걸 빵 빰 화장창 우리야 하단 톡 예아 아프게 때려드리구요 빌링은 거의 비슷해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빠밤 나이스 볼케이탑 판정이 엄청 좋아요 밟고 호밍기 아니야 노후 사망 죽고 흐름은 좋았었는데 뭐가 안됨 뭔지 몰라다 아 뭐야 이게 예에 로하 투 톡 빰 안되네용 나이스 빰 커플 안피해져? 왜 안피해져? 아 아깝다 끝났죠? 굿바이 와아 저걸 흘렸다 에이 양양 잡기 안되네요 슈우돌 죄송합니다 자체만 하면 앉으시는 것 같아요 혼내드려야돼 어떻게 혼내드려줘 방법이 없음 저기 막타가 상담이었나? 방금 왜 방금 뭐냐고 아 우리 신경쓰지 말도록 해요 게임이 말리게 될 뿐입니다 팩터스 나이스 슈우돌 이럭션미타 좋았구요 툭 하단 이런 앉아 방어 호흡 기상 웰프를 어떻게 맞추는거요? 난 잘 맞추지 못하겠던데 연습하시면 돼요 꽝 푸싱 아니야 하단의식하다가 양손을 못봤어 으아 아니야 이런 이런 포스리 로하 투 에어레이드 이타 빠밤빰 밝기 굿바이 예아 그게 가드백이 풀리는 순간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4-4 맨플로 쓰면은 기술이 좀 잘나가게 되실거에요 나이스 슈우돌 하나마나한 질문이었구먼 그렇진 않아요 요령을 깨닫는거랑 깨닫지 않는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슈우돌 실패 슈우돌 맨오퍼 안되구요 포플 로하 투 차스카 안나가죠 노우 사망 저걸 못피하네 저게 사우디드킥2 한 다음에 슈우돌 깔았었으면 게임 터졌으려나 자신이 없어 왜죠 하단? 아니군요 하단이 지금의 하단이군요 하단 한번 더 나오시는군요 그러 Seni 황 bly ech 으 bri hardest 오 찬리 дети 앗 전부 del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빵! 노! 왜 카운터요. 왜 카운터. 다 카운터야. 샤프 상당히 빙! 아니다 이 신청님아. 나이스! 하단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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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음. 헐! 아아, 저 덮어, 저 덮어. 나이스. 사망. 에이앙, 차스, 카이! 혼나셔야 돼. 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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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흘리셨죠? 괴물, 차스카. 하단, 나이스. 아프게 때려드리고요. 최대한 아프게. 빠밤. 발목. 굿파이. 원 잽. 짬. 로, 하, 투. 에어레드, 이타. 대시 밟고요. 나이스. 발목. 투, 포, 포. 실패. 포. 아니야. 원 투, 따다. 꽝. 실패. 아프네요. 방금 보셨나요? 순간적으로. 꽝. 펴펴펴. 사망. 당당. 그, 밤마찰 까신 다음에. 순간적으로. 흘렸다가.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크으으으으으으. 왜 넘콘은 밥에게 저렇게 좋은 기술 달아줬죠? 괜찮아요. 음.. 화랑도 사기기술 많으니까요. 맞나? 합! 로하2 개손해! 하단톡! 실패! 오늘 시민전에서 하나도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애. 왜죠? 발목 투 나이스. 아니야. 어? 왜? 싸대기! 아니군요. 오케이! 버텼다. 방금 솔롱오션 왜 나왔지? 맞는 것도 아니었는데. 맞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었나요? 빰빰 아프죠. 양양 잡기! 짜잔! 내 코리아 패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창님! 카운터였죠? 꽝! 행신! 차! 스카이! 이렇게 게임이 원하는데 딱딱딱 풀려주면 얼마나 좋아. 크랙.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하단? 아니군요. 아니야! 자체! 자체는 거기서 왜 하냐! 으아아아아아! 자체는 하고 있을 때는 가불이에요. 좌스카이! 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질 것 같네요. 포스리, 발목 투! 안 되고. 포스리, 원투, 발목 투! 발목으로 메모리! 예에에! 잘했다! 2연승을 끊었네요. 어떻게든 계속 존버 메타 가야됩니다. 존버 메타. 존버는 승리한다! 게임이 생각대로 되시는 듯해. 그게 아니라 신창님이 게임. 제 생각대로 말릴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잘 말고 있는 게 아니고. 조스카이! 굿굿! 로! 방금 뭐죠? 아 나 진짜 적응을 못하겠어. 꽝! 꽝! 톡! 으으니~~ 하단. 원 잽. 엇? 그걸 피한다고? 원 잽을 피한다고? 그럴 수 있죠. 퍼즈 가드 하려다가.. 혼나구요. 꽝! 포스리가 확정이죠. 원투로. 아니! 그걸 어떻게 걸렸죠. 너무 뻔 했나? 톡! 꽝! 안 보임 원 투 죽고 한 판 한 판 이길 때는 진짜 힘겹게 이기는데 내들일 때는 너무 힘겹게 아 너무 쉽게 내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착각이 아니라면요 하단 그걸 흘려요 괴물아 하니 그걸 어떻게 흘려요 이 괴물 황 죽어가는 중 나이스 무리하게 반시계 아 시계 방향 횡신 해봤는데 짜행이 잘 됐어요 발먹 투 저기 확정이냐 사망 방금 저거 막타가 피해진다고 가정을 하면 막타를 피한다면 왼플로 뛰었으면 끝났잖아 크으으으 그걸 또 원을 내밀고 있다 내 크로의 바보 너무 바보잖아 핫톡슈원촤슥 안나가고 나락 꽝 램플라 실패 팝 사망하기 직전 샤프 아 카운터 좋았는데 아깝다 원투 나이스 시작 할 수 있나요 끝났죠 굿바이 아니자노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역시 그냥 레아 쓸걸 원투 에이안 안되구 노우 반마찰 진짜 강력하다 토플 로하 투 로 아니야 로하 썼어 왜이래 예헤 포밍기 맨플라가 확정 크래 안되구요 이런 좌스카 노우 오우 허헿헿허헿헿헣 아 나 울고 싶어 진다 이럴때 원잽 슈우돌 나이스 풀 퍼퐁이 2타 좋아요 로하 투 초습 안되죠 포플 투 포플라 아니야 나이스 에이앙 바닥댐 웟 에이앙 짬발 안되고 아 대체 이거 뭐냐구 대체 이거 게임이 이 세상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빠밤 자첸 밟고요 좌스카이 슈돌 실패 밥이 반식이 약하다며 그럼 백두산 펀치가 상대의 기술을 피하고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 죄송합니다 노우 노우 원투 좌스카 원투 헌팅 실패 괜찮아요 아직은 원투 따닥 아아 아깝다 따닥 쏘네 모든걸 다 걸었는데 atever ㄹ 능 ㅡ ㅡ 크x dissolve 후 cav 이건 또 무슨 저세 상의 팝옙 스타일인가요 하단 결국 맞았고 우 으 아니 야 악 죽고 강등의 코앞 aled 사망 하단 톡 호밍기 어퍼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다 아니 대쉬 가드 대쉬도 안했는데 왜 맞아야돼 쾅 레이지 온 나이스 왜 대쉬가 잘 안되지 로하 투 슈 돌 끝났죠 굿바이 배치기만 계속 쓰시면 혼나요 발목 아니야 발목 썼어 샤프 톡 쓰읍 저게 왜 상단에 피가있지 이해가 안돼 헥터스나이스 방금 커피 쓰셨던거 같아요 앉아 아니네요 왜 카운터 아니야 뭐하는거죠 매크로야는 저렇게 좋은 기회로 다 놓치고 원투 하단 톡 실패 로하 투 빰 빰 실패 쭈imore 헥 assass 안되 안되 그래에에에에 나이스 제게 분리프레임이 저렇게 작아 웬오버가 짠손에 찐다고 나이스 네 빠밤 이런 별킬타 깔았자노 원투 원투 하단 톡 실패 원 원투 일단 쓰죠 고기서 나락? 헐 시민전 쩌셨다 자 스카이 아직은 갈대가 아닙니다 오른잡기 짜잔 아니야 뭐하는거야 아니야 왜 반시기 행신 안됐죠 포스리 퍼플 안되구요 노우 램플 개니형씨 그냥 램플 질러요 노우 끝났죠 굿바이 하단 아니군요 그렇죠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게 이거였던거거든요 반시기로 피해지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톡 아니 그걸 어떻게 흘리냐구요 이 괴물아 아 괴물 괴물 나이스 레이지가 딱 켜지게 했는데 와 완전 나노 딜링 계산 무엇 양잡기 굿바이 아직 에어레이드 3타 툭 앉아야돼 무조건 앉아야돼 굿바이 저게 닿네 저게 닿네 화랑팔 길기도 길다 이럴때만 과학선생님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과학식은 강력하죠 몇번째 깡듬아 같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거 관심 없죠 이기만 됩니다 빠밤 밟고 그걸 어떻게 흘렸죠? 변태야? 아니 변태는 아니시구나 헐 헐 이게 스크림부 발기였어? 아니야 어? 아니 뭐 피해? 횡신까지 해서 백두산 펀치 쓴건데? 일부러 로 죄송합니다 뭐죠? 노 슈오돌 좋았구요 공중에서 맞았나요? 왜 이렇게 되는거죠? 좌스카 발목 툭 포쓰리 컴퓨 웬 어퍼 원 투 로 하 투 빠밤 빰 밝기 아 그걸 흘리신다 쩔어 허허 너무 아니랬나? 차스카이 호밍기 원 투 쓰다가 파퍼컨 맞고 고... 고통... 이분이... 하... 사이드킥... 투잽이... 바... 박치기가 절판이야... 음...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맞는건가? 모르겠네... 이번에도 과학쌤 찾아오시려나요? 아니 원잽? 일부러 원잽 두 번 핫스텝? 아니 그게... 망가지고 있다... 캡터스 좋아요... 그래... 어퍼... 나이스... 아프게 때려드려야되요... 최대한 아프게... 레이지 딱 안켜지게... 잘했구요... 양잡... 이런... 슈돌... 로하2... 플래싱 3타로 메모리! 잘했다... 저기 앉은 자세구나... 백두산 펀치 썼었는데 안나가네요... 하단... 아니군요... 아니야... 원투 하단... 아니 그니까 그걸 어떻게 막냐구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이야만되는 게임이다 그죠? 이제 안앉으시겠지... 나이스... 끝났나요? 이거 아직 딜 계산을 잘 못해서... 아직... 안끝났었네요... 노우... 원투... 리들... 원투... 원... 푸싱 안되구요... 원투... 에이앙... 그렇죠... 이제 안앉으시죠... 헐... 아니야... 거기서 왜 손을 내밀었어 바보야... 으아... 아니야... 어... 다행이... 얘는 아니구나... 죽어가는 중... 로... 화... 꽝... 원투... 실패! 하단... 아니군요... 늦게 나온 하단? 과학선생님이 제게 미소를 지어주고 계시나요? 에이앙양잡기... 짜잔... 에어레이드 2타... 톡... 쇼돌...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못피하네... 헐... 횡신... 100원만... 잘쓰셨죠... 노우... 노우... 왜 거기서 레이즈가 펴지는거죠? 삔... 굿바이... 헛나셔야 돼요... 궁디팡팡... 레아 유도 잘했죠? 흥... 존버... 존버 메타... 톡... 톡... 카운터! 드디어 났죠? 오랜 인골 시간이었습니다. 빰빰 하얼루 빰 예아! 끝나나요? 아픈 컴보 때려드리고요. 발목으로 메모리! 잘했다! 하단? 아니군요. 랜어퍼. 다행이다. 초스카이 안나가서 진짜 다행이야. 톡! 카운터! 나이스! 빠밤! 노우! 이득 프레임 어마어마한가보네. 도끼쓰는데? 어퍼해진다고? 에이앙? 다행이죠. 공중판정으로 맞았어요. 하단! 포스리! 로하! 캑터스! 나이스! 에이앙? 안되고. 에어레이드 1타! 빠밤빰! 에어레이드 3타! 툭! 짬발! 양심 따위 버린지 오래다! 양심을 버려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게임입니다. 참치상 게임이에요. 아냐! 아픕니다. 그만두세요. 로하 2 에어레이드 2타! 툭! 하단! 실패! 카운터로 맞았죠! 어? 어허? 이게 왜 이렇게 됨? 하단! 치사해! 시메노틀님 어서오세요. 제가 치사한가요? 제가 왜? 뭐 때문에? 알려주세요. 왜 치사한거죠?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하단 톡! 밟고! 에이앙! 흐흥! 그동안 재미 많이 보셨죠? 발목! 툭! 포플로! 아니! 그거를! 흘리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빰빰! 톡! 에이앙! 흠... 포플... 아니 뭐 어디가는거? 그빠이! 이렇게 정직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제가 치사하다고요? 그랄리가영... 흠... 어... 기상 버스틸 썼었는데... 다행히 하단킥 나와서... 그것도 넘어지는거였어가지고 마무리가 된거죠. 안그랬으면... 아... 또! 살아계셨습니다. 약사데스 후덜덜... 에쿠라아님은 공명... 정대하시다. 대체 뭘 하고 계시는건가요? 허... 화장실이라도 가셨나요? 근데... 옛날에... 아 맞네... 오셨네요... 푸싱... 어퍼 안되구요... 쇼돌 깔고... 안되구... 앰플 늦었어! 포스리가 확정이어야 되는데... 거리가 낮네... 아니야... 초차 스카... 이... 안되구요... 에어레드 1타 톡... 빰빰... 쓰읍... 저게 확정이란 말이죠... 마음에 안들어... 로... 로하... 캡터스나이스... 크레로 찍구요... 원투... 로하... 끝났죠? 굿바이... 화장실 갔다오셨나보네요... 하단... 아니군요... 빰... 푸싱... 아니야... 개다리를 왜 써... 거기서... 뭘 썼었어도 안되겠지만... 으아... 원투가 확정... 나이스... 아프게 때려드리구요... 1초컵... 뭣... 그러게요... 빠밤... 어퍼가 확정인 거리가 아니었었군요... 죄송합니다... 에이앙... 아... 안닫자노... 끝! 하아... 다행... 개다리 쓴다는게... 쩔차기부터 시작했어요... 슬픔... 발목... 투... 휴... 노우... 원투... 실패... 스읍... 계속 저거 당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야됩니다... 하단... 안군요... 원투... 원투... 풀... 톡... 빰... 안되구... 좌스카... 발목... 택터스... 안되네요... 좌스카... 안 나가구... 계속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구라의 무엇... 헐... 죽었나... 죽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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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허억... 거기서 배치기가 왜 나와요... 미치겠네... 덜덜덜덜덜덜... 원... 로하... 투... 빰... 톡... 예아... 리들 하이... 톡... 나이스... 방금 진짜 잘했다... 하단... 포스리... 로하... 투... 빰... 중단... 그리고... 는... 그렇죠... 아... 늦었어... 저거 노린건데... 노우... 캡터스 좋아요... 죽고... 허... 저게 왜 이렇게 되지... 화랑 기술은 사기... 운영하는 맥센센은 치사...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본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그런가보죠... 흐... 시멘오틀림이... 그런거라고 하면 그런거죠... 음... 안 맞음... 양잡... 와... 잘 풀었다... 아니야... 그게 왜 타임... 엎어... 아... 좋았다... 대시... 여기서 최종 심리전 중요하죠... 앉아... 아... 왜요... 로하... 투... 로하... 투... 에어레이드... 이타... 발목... 발목... 어... 비감... 죄송합니다... 에어레이드... 2타... 안되구요... 거기서... 싸대기... 싸대기... 그렇죠... 아아... 다행... 팍... 흑... 뚝배기... 팍... 흐흐... 앉아... 할 때... 강아지 방에 있는줄... 흐헤헤헤... 좀범메타는 승리한다 하단 중단 슈돌 원투미들 나락꽝 나락꽝 이런 이런 하단 나락꽝 으으으으으 이거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나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그래 꽝 포 로하 투 빠밤 예이 이걸 뒤집는다 매크로애가 또 해냅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니요 강아지 안 키웁니다 강아지들 훈련시킬 때 앉아!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앉아 한다고 그 뜻인거죠 원투미들 에이 아하 판단이 조금 늦었다 슈도헐 불폭풍 2타 아직 안 끝났죠 대시 미클 안되네요 미클 나이스 저 타이밍이 되면 하단을 맞으면 죽거든요 대신 중단을 맞아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세에서 나오는 중단 띄우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노리시면 돼요 나이스 아프게 때려드리고요 에이앙 뭐지? 왜죠? 샤스카 하단 톡 슈도 샤스 안나가죠 나이스 아합니다 괴롭괴롭 쾅 안되자노 거기서 웨이브컥히 쩔어 창ing 애완동물요? 제가 키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ging 나락 꽝 원 투 카운터 헐 팜팜 폭 죽고 깔끔하게 한판 내어드렸네요 퍼펙트 굴러 샤프 호밍기 저게 확정이야 뭐 발목 투 나이스 잘 막았다 우연 상태 막힌거지만요 음 좋아 빵의 딸이 중 죽어가는 중 다 잡은 게임 놓치면 진짜 아아 이럴때마다 첨자 타이머죠 철자 타이머요 거기서 또 나락 쓸 줄은 몰랐어요 진짜 굉장하세요 오호 오호 헐 저게 이렇게 돼? 네 루피언스 부장님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우돌 아니 그게 그렇게 돼? 슈우돌 포 쓰리 발목 투 죽고 나락이 일찍 선다 밥 뭐 꽝 실패 겹추 크로야 넌 철권 못하잖아 발목 택타스 실패 어 왼손 잘 풀었고요 호 안되네 슈우돌 아니야 밥 구르기 쓸라는 왜 준거지 그러게요 빵 노우 나이스 그냥 지른거죠 저거 보고 반응하는 피지컬이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냐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 원 원 그래 안되고요 엘리앙 실패 하 아깝다 조금만 더 빨리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단 아니군요 로-하-톡 포-플 톡 실패 음 그거 이제 안통해요 호밍기 에어레이드 2타 치사하게 고르실래요 발목 투 슈우돌 원 투 따닥 따닥 툭 빰 툭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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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판단이 늦었어 어퍼 포플 망했다 망했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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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냅니다아 맥쿠라이 님이 뭐 괴물이에요 도대체 괴물 아니니 평범한 일반 유죄에 불과함 맨날 던전 들어가서 이 괴물들이랑 맨날 한판 한판 놀아보자! 볼륨 최대로 하는 것 뿐이죠 웬허퍼 안되구요 원재 어른허퍼 실패 왼짠 오 오짠 좋았고 아니 저걸 왜 못 막았지 아프다 꽝 당신의 엉덩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팡 원투 풀 팜 로하 투 꽝 포플 실패 아프죠 끝났죠 또 해냅니다 하하 굿바이 네 저는 몬스터 헌터죠 괴물을 잡고있는 아니야 아하 오른손아 말을 좀 들자 어 노우 로하 투 원 원 원 투 원 원 투 실패 죄송합니다 하단 아니군요 원 가드 가드 행신가드 어디 또 강등이 다가오고 있죠 슬픔 음 음 아 버글님 들어가세요 아 죄송해요 아까 인사를 못드렸네 못봤습니다 버글님 아직 계시나요? 아직 계셨네요 좋은 번 되세요 슈 돌 어퍼 거기서 나올 줄 알았다 진짜 좀 그걸로 재미를 너무 많이 보시는거 아니에요 그래 로하 빠반 꽝꽝꽝 실패 개소네 그거 좀 그만 쓰시라니까요 아까부터 뭔가 계속 계속 데자비오 느낌인데 아 그렇군요 원 투 하단 에이앙 흐흐흐 더이상 못앉게 해드릴게요 밟고 로 망했어요 싸대기 늦었다 아 또 늦었어 이게 확정타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되지 짬발무엇 으응 공중에서 맞았죠 그나마 이득 저게 확정인가 설마 야 이 똥땡아 너의 배는 대체 어디까지 오니 배 판정이 대체 어디까지인거야 하핳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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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게 문제가 아니고 배치기 리치는 문제가 없었어요 배치기 판정이 문제였던거죠 샤프 카운터 좋았네요 발목 2타 무엇? 그냥 썼어요 크레에 로하 빠밤 반응 안하시네 사망 1,2 오름 플라즈마 플라커킥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퍼 나이스 대시 로하 2로 메모리 로하 2 로하 2 셋업 1,1,2 앉으세요 나이스 그거 언제쯤이면 안 앉으시려구요 끝났죠 굿바이 공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창인가 저분 소문 별로 안좋던데 그런건 관계없죠 게임하는데 뭐 그런게 무슨 사명이 있나요 관계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건 제가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게임 내적으로는 뭐 프라이드가 있을수도 있구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죠 나이스 밟고 에잇 에잇 안될줄 알았다 머릿속에서 전자단 맥스 맥선샘 몸에 나쁨 그런건 관계없어요 이미 버린 몸인걸요 어른잡기 나이스 일어나시면 플래싱이 확정 감이 없네요 나이스 원 원 쓰리 쓰리 굿바이 존버 메타는 승리한다 이미 제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난 쓸줄 알았다 레드 레아요 레아 발동 안됩니다 될리가 없죠 나이스 다행이다 싸데기 벅님 5,000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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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대로역강등 가지야 갈수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에어레이드 1타 밝구요 발목 좋다 크어 맥 혹시 움직임 보면 키보드인지 스틱인지 판별되시나요 네 약간 판별은데요 발목 투 저러면 안돼 그라믄 안돼 원투 하단 이런 맥센셈 마음의 고향은 어느 계급일까 글쎄요 어느 계급이죠 슈 노우 노우 하단 잘 흘렸구요 하단 위에 다른 선택지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포스리 왼허퍼 원투 따닥 삐 안됐네 원투 원투 나이스 레이즈 온 좋구요 원투 딜레이 미들 발목 아니야 발목 썼어 왜이러는거야 에이앙 차스카 하단 하단 아니군요 하단 슈 돌 원투 하단 톡 실패 원투 에이앙 원투 앉아 더이상 앉지 않으시죠 아니 아니 그걸 왜 피하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헉 어느정도 판단돼요 하아 아깝죠 미클 딜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구요 하지만은 후속 심리가 나빴네 발목 발목 투 아프다 신창님 당장 그만두세요 제 화랑이 아파하잖아요 죽고 또 강등 몇번째인가 기억받나요 이제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몇번째죠 몇번째죠 에이앙 확정이에요 에이앙 양잡기 드디어 앉으셨죠 심리전에서 졌어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톡 화장창 유리야 원잽 아니야 원잽 원잽 썼어도 맞았겠지만 레이지 온 흠 아직 로 너무 잘하신다 엠페르였는데 맥센셀 있는 계급 이제 없는 계급 다시 바뀌었죠 에이앙 차스카 포플 로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효 슈 돌 좋았구요 나이스 꽝 꽝 로 하 투 발목 좋아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하단 나이스 말을 잘 들으신 신창님 참 좋아요 아유 참 예뻐요 아유 피링해드려야겠네요 호밍기 어퍼가 확정 그거 12프레임 아닙니다 이런 나락 꽝 아니군요 화단 휴돌 궁디팡팡 커파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맞죠 A양 확정이 아니었군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이런 원투 어퍼 아 아깝다 록 오케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렇죠 좌스카이 아 좋다 빠밤 포스리 빠밤 빠밤 양잡기 굿바이 존버 메타 아 절벽 끝에 그 남자 매크로야 오올더 리드 피자 응? 아 피자 먹고 싶다 피자 온 웨이 무슨 뜻이죠? 벽 아 아 피자 오올리 오올리 호올리 호올미지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아이 웨이트 포 피자 생겼습니다 어 좋겠다 피자 너무 좋잖아 2옵션 2피타 좋았고요 앉아 아 아우 진짜 언제까지 앉으실래요? 앉아 끝났죠? 굿바이 16초동안 저만 게임하기 참 재밌죠? 파란다에서 한계급 올리려면 몇판이나 해야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두리야 나락 작은 나락 꽝 저거 막타가 상단이 일이었다 어퍼 나이스 좋았구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퍼가 도와주네요 하단 아니군요 포스리 포 풀 원투 로하 투 에어레이드 3타 하는 척하면서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좋았다 포스리 풀 툭 빤빤 좌스카이 아 좋아 헌팅 호크 에이양 꽝 나이스 딜교게이드 에이양 앉아 앉지 않죠 포스리 로하 투 에어레이드 2타 툭 에이 에이양 에이양 에이양이 왜 안나감 노우 노우 망했어요 툭 슈 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짜잔 절대란건 없더군요 크레센트 나락 하단 차스카 안나가져 로 이런 아니 그걸 어떻게 흘려요 이 괴물아 이럴수가 하아니 원짠으로 하셔야죠 그것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또 죽어간다 모르성 크레에 뭐 딜교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아니 왜 못피함 슈 돌 노후후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렇게 하시면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재감 재가 봤음 나이스 원 투 투 깜 폭 카운터 좋았구요 크래 안되고 노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죽겠네 아아악! 아깝다! 형 슈돌 정신명칭이 뭐예요? 어... 롤링 라이트킥입니다 에이앙! 없는 기술 전 괴물이 아니죠 어... 롤링 라이트킥 이 정신 기술 명칭이에요 몇 번째 강등인가? 톡! 밤! 좌습! 아... 그게 안 닿네 에이앙! 카운터죠! 좋았어! 이런! 그걸 뒤죽으시네요 원! 막구요 막타만 막으면 돼 노우! 촤! 쓱! 안 나가죠 원투! 톡! 쓰리! 노린 거예요 잘 노렸네요 앉아! 그렇죠 아직 안 끝났네 왜죠? 뛰어가서 발목 굿바이! 슈퍼톨라이 무엇? 보트! 하단! 원투! 앉아! 아니야! 거기서 벽어! 순랭이시면 어떡해요? 톡! 안 되네 톡! 야야! 에이앙! 에이앙! 다행이죠? 아아아아... 하아아아... 아니... 하하... 죽고 거기서 죽빵... 강력하다 양잡기 잘 풀어졌고요 나락꽝 퍼플 음..좋아요 퍼플 원 원 투 밟고 하단 툭 카운터 아니야 핫스텝 썼는데 휴돌보고 앉으면 사람 아닙니다 잊지마세요 그 사실을 죽어간다 죽어가 나이스 나이스 굿바이 존버 메타 원 잽 아니야 왠어퍼 쐈어 로하 투 앉아 앉지 않으시네요 드디어 이지 선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에요 신창님 아셨죠 하단 키키 키키 깨 샤프 로하 투 밤 중단 굿바이 공디팡팡 못된 생각 안돼요 좀버메타 몇 번째 강득마 같죠? ㅎ... 신창님 참 싫으실 것 같애 신창님이 맥코로야를 싫어합니다 왜죠? 휴돌보고 앉으면 사람 아닙니다 하단! 에이앙? 안 되고 죽빵 날라올 줄 알았는데 백백씨가 늦었네 유리형 태카프 가져와 응 그거 안되는거 없는거임 아무튼 없는거인듯 하단 아니군요 아 맞네 원 왠어퍼 횡신어퍼 발목 나이스 슈 돌 실패 어퍼 나이스 이거부터 뒤집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만 더 뛰으면 끝나죠 사망 너무 아니랬다 어퍼 나이스 밟고 호밍기 원투풀 빰빰 슈 슈 돌 슈 아니 슈 네 어디감 원투 노 호우 좀 그만해요요 이뚱땡아 죽고 존몸에 다 또가야돼 다시 악사 은하누리님 어서오세요 따닥소드 쓰다가 헐 그리고 상대는 잘못 큰 코난 흐흐흐흐흫 이하 에이앙 확정해줘 꽝 안되네 레이즈 온 원투풀 마라 꽝 아아 백대시 왼풀 아아 백대시 왼풀 한 지금 강릉 열 번째쯤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행 음 에이앙 데미지 너프 먹었어요 과학시간 또 찾아왔네요 신창님도 슬슬 힘드실듯 음 그렇죠 하지만 전 지치지 않습니다 크으으으응 체력은 비록 난민일지라도 데스체력만큼은 어디가서도 잘하니 골리죠 에이양 카운터죠 나이스 헛나셔야 되요 에이양 빰빰빰 평평 셔스카 꽝 포플 나락 꽝 안다 짜노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로 아니 그걸 막았다고요? 헐 대박 빰빰 삐삐삐 화장창 끝 잘 참았다 와아 역시 존버 메타 존버는 승리한다 아니야 횡신 가드를 왜 이렇게 못하지 왼허퍼 백댁시허퍼 실패구요 오른허퍼 원투 아니 왼허퍼 아니야 빰빰 톡 횡신 안되죠 횡신 딱 안되게 쓰시네 호밍기 나이스 슈돌 원투 풀 빰빰 슈돌 원투 에이앙 앉으세요 열심히 잘 앉아주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게임을 난로라도 먹고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샤스카 죽빵 죽빵 그렇죠 궁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굿바이 죽빵 샤프 밟구요 툭 카운터인데 아깝죠 하단 카운터 나이스 크랩 아니야 뭐하는거야 그랩대에서는 잡기 절대 안통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구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퍼 원투 나이스 끝났죠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굿바이 음 지금부터 8연승정도 해야될거에요 하필이면 맵이 무한맵이라서 잡기가 절대 안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픽션이니까요 점프해서 3단 4단차기 못합니다 아깝다 조금만 더 내미시지 또 앉으셨죠 잘 좀 해봐요 오빠 레고나 알면서 귀요미 레고나 와서 오구요 그럼 발목 투 안되네요 노우 원투 풀 슈 돌 원투 원투 빰 하단 카운터 좋았구요 에이앙 안되고 나이스 원투 비클 노우 하단 아니군 뭐죠 흐흐흫 저세상 메타 무엇 원투 리클 아니야 리클 투 로하 투 셋업 앉아 나이스 하단을 예상하고 맞았다 슬프죠 그럴 때 진짜 슬퍼요 샤프 로하 투 발목 굿바이 이번 하단인데 왜 서있는거야 앉았다가 일어났잖아요 아닌가 하면서 발목 투 왼어퍼 원 슈 돌 죽빵 아니군요 아니야 하단 왜 안막힘 나락 꽝 빰 빰 실패 하단 어퍼 슈 돌 아니 하하 이러시면 안되요 신창님 짠선 푸싱 안되고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일단 쓰죠 흐흐흠 빰 빰 빰 빰 빰 잘했어 오빠 할렸더니 원투 미들 굿밟 아 놀래라 라운드 4 파이트 나이스 하단 잘 흘렸구요 좋아요 으아 잘하고있어 매크로야 웬일이래 자첸 밟고 호밍기 아니 그니까 그거 딜캐가 아니라니까요 저 선생님 형님 뭐하는거 원투 원투 앉아 굿바이 헤헤헤헤헤헤 하하하하하하 궁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메모리 기상...째착이 무엇... 늦게 쓴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건 훗 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절대적인건 없어요 철권에선 그래요 저기있는 기오미 지우개수인 레고나 슈바르즈를 전 데스에서 이긴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절대란건 없더군요 짜잔 하면서 이긴적이 있어요 밟고 앉아 나이스 앉으실때까지 제가 계속 때릴겁니다 빠밤 양잡기 안통하고 죽빵! 죽빵! 죽빵이라 그랬으면서 으으으으 괴롭 빰 으으으 방금 안닿았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죠 에이앙 카운터죠 플래싱 3타 좋았다 에어레이드 2타 아니야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빰! 스카이볼트로 메모리 죽빵! 죽빵! 아닌가요 죽빵! 아 뭐하는거 미클 좋았구요 나이스 좌스카 노우 원투 미들 로우 포밍기 그거 빌키 아닙니다 한 마셔야돼 노우 굿바이 홍디팡팡으로 메모리 취믹 취미로 하기엔 너무 잘하죠 우리 귀요미 레고나는 그렇습니다 빰 빰 빰 네 신창님도 스트리머사요 스트림을 하고 계시죠 로우하 투 앉아 샤스카 하단 아니군요 아니군요 뭐하는거 어퍼랑 웬플이랑 헷갈렸죠 웬플이랑 같이 나온 무엇 로우하 캐릭터스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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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히 꽝 꽝 꽝 꽝 꽝 꽝 톡 굿바이 음 네 레고나는 스트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력은 프로급이지만 현실에 치이고 있는 안타까운 레고나 스폰 받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아 혼자 이중낚시에 걸려서 아이쿠 이거 월차기네 아우 오늘은 손맛이 좋아 하단 앉아 드디어 안앉죠 또 슈돌 죽방 원투 따다 카운터죠 밟고 호밍기 에어레이드 1타 톡 슈돌 안되구요 나이스 더파를 너무 일찍 쓰셨던 것 같네요 그러시면 안되죠 발목 굿바이 아 그렇네요 신 창이 아니라 신 아니구나 어 저거 상단 아니에요? 막타 왜죠 샤프 샤스카 나락 작은 나락 하단 샤프 찍기 실패 오피하네 축방 아니 신창님 맥쿠루아라는 제 닉네임이 부끄러워집니다 혼내드려야되요 이번도 때리는건 엄청 잘 때리시는데 막는걸 잘 못하시는 느낌이에요 나락 나락 원 투 에어레이드 2타 양잡 안되구요 포스리에 에어레이드 2타 발목 굿바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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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시기로 피해야지 오빠 반시기로 안 피해지는데 차스카 나이스 아 이건 막는게 더 이득이었는데 히히히 관계없어요 일단 때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오케이 나이스 빠밤 크레를 깔아놓고요 로하 빠밤 툭 빰 퍼플 에이앙 안되고 입에 퍼지다들 하시네 나락 작은 나락 아 저 기술을 반시기로 피하라고 로하 투 대시 밟고 안되네요 빰빰 앉아 일단 무조건 앉아야되요 퍼스리로 마이모리 잘했다 26세의 근육여고생입니다 근육뭇 공격패턴 되게 좋고 맞다가도 공격로트 나오려고 하는거지 막는게 아니면 아아아아아 형인가요 오빠인가요 존버 메타는 승리한다 아닌가? 아닌가봐요 나이스 흫헤헤헸 컨보가 급하니까 막 나오죠 밝기 실패 웬 오퍼 원쥬 웬 오퍼 오우 나이스 횡신아퍼 좋았구요 빠밤 좌스카 하단! 아니군요 하단! 하단 대체 언제 쓰시게요? 지금? 지금? 그렇죠 끝났나요? 그빠이 예아 깨착이 실패 쇼돌 안되고 양잡 아 잘 풀었다 나이스 툭 슈돌 나이스 방금 진짜 잘한거에요 레고나한테 물어보면 알겁니다 아니야 발설트 깔았는데 버튼은 요즘 왜 계속 딴 눈으로지? 죽어가는 중 또 호 매크로야가 또 이럴수가 꽝 나이스 아니야 기상웬프 어디감 어디감 도대체 죽고 죽고 하단이 아니었군요 아니 아니 신청님 아무튼 반칙이 나이스 잘 버텼다 에이앙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내미시면 어떡해요 혼납니다 차스카 노우 아깝다 죽고 아아 조금만 버텼으면 됐는데 슈 돌 불폭풍이 탁 안되네 왜죠 왜 안되나요 저는 왜 안되는건가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안될놈인가요 시안보 선고받은 느낌으로 왼잡기 좋았구요 발목 안되네 뭐 흥 빳빳 강화 잘했죠 하단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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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단 원잽 포플 로하 투 앉아 그렇죠 다행입니다 잘 앉아주셨네요 빠밤 노우 에어레드 1타 슈 돌 샵 투 투 아니야 저기 왜 맞아 왜 카운터죠 왜죠 저 스카이 좋았다 와 피스짱짱맨님 들어가세요 conversation 구바에 매 세먼 오빠와 삼촌의 경계선이 어디라 보나요 그거는 그걸 부르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just 달라질 수 있겠죠 군대 갔다 vent 다 삼천이죠 뜨던갑 아닐까요, 네? 그런가? 발목 투 밤 카운터 잘 노렸죠 슈 돌 실패 슈 돌 아냐아 어퍼 나이스 레이즈를 딱 켜드려 먹었네요 이럴수가 자 개손에 레드 심리전 준비해야되구요 빰 빰 화장창 끝 끝 끝 끝 끝 급파이 저기서 어떻게 막았지 호밍기 쇼돌 원투 따닥 따닥 툭 로하 약간 기다렸죠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친창님 지금까지 잘 앉으셨잖아요 짠선 푸싱 안되고 죽밥 그렇죠 그렇긴 뭐가 그래 땀 화장창 아니야 다행이죠 에어레이드 1타 2타 좌스카이 아니 거기서 결국 결국 쓰시네요 죽고 에이앙 아 확정이 아니었자노 역시 맥크로에 몸났자노 너무 몸났자노 계속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아 머리 어지러워 왜 밝고 호밍기 아니에요 그거는 확정타가 아닙니다 진창님 스타일이 이제 파악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존버 메타 궁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굿바이 깔끔 편안 톡 로하 투 빰빰 샤프 캑터스 나이스 빰빰 슈 도 안되죠 샤프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다 죽밥 죽밥 지금 그라스 너 졌자노 원투 하단 톡 양잡기 잘 푸시네요 어우 다행 에어레이드 2타 차스카 안나가죠 원투 미들 카운트였나? 다행이죠 이게 신청님한테는 신뢰일 수도 있는데 바비라는 캐릭이 이즈를 스탭으로 파일 수 없는 캐릭이라 음 그래요? 쿠쿠 헬로우 티켓 얼바인드 얼바인드가 맞는 표현인가? 샤스카이 샤스카이 전화번호님 어서오세요 근데 신청님 룩 정말 극단적으로 공격력만 가지고 쉽게 올린 경향이 있긴해요 네 저 애가 바로 그 케이스죠 하단 앉아 나이스 앉아 대시 나이스 꽝 행신 샤스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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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군요 포플 원투미들 발목 투 발목 어? 이거 설마 중 또 레드 패턴 준비해야되구요 슬픔 음 아니야 하 아이 아니자노 접수했습니다 뭘 접수했다는거죠 나이스 아니야 난 왜이렇게 느리냐 엎어 유기환승 좋아요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요 앉아 그렇죠 말을 참 잘 들으신다 낙법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한라운드 날로 잘먹었죠 미들 미들 톡 히힛 그걸 또 흘려요 아니 또 이상해요 뭐가 왜이렇게 뭐가 샤프가 안닿네 샤프가 안닿네 왜죠 저 상단의 피 무엇? 저 상단의 피 무엇? 아니 상단의 피 뭐냐고요 아하 사이드킥만 하하 투잼 내밀면 확정이야 확정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음 더 이상 앉지 않으시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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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지른거에요 앰플 잘질렀네 잘했네 헌팅 시도는 좋았다 에어레이드 3타 굿바이 톡톡톡 예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오레올레올레올레 발목 하단 톡 to 토플 꽝 발목 투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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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에서 죽빵 안 나와요 나이스 잘 막았구요 난 저게 마음에 안들어 이 뚱땡이가 참 마음에 안들어 양잡기 레이지 온 로하2 에어레이드 3타 아니 공중에서 왜 안맞고 또 준비하죠 피해 뭐 피함 호구 형 저 원의 시드 가르쳐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호구님 알려드린대로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파도 모르겠어요 혼인기 꽝 원투 따닥 따닥 툭 아니 DC 밝겠는데? 레버에 무슨 문제가 있나? 발목 툭 아니야 초슬카 있었어 쇼돌 A양 안닿고 닿지가 않아 죽고 참지 못하고 초슥 질러서 미안해 하단 아니군요 저거 막은 다음에 짠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난 못났겠지 그래 어떻게든 죽빵 아니야 포스 확방이 없는 기술이었군요 짜잔 절대란건 없더군요 좌스카 이 노 사망 저도 쓰는 원의 시드를 왜 못쓴다는거죠? 오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혹시... 아. 잘해. 잘해. 앉아! 그럴리가... 원투하단 아니야 로하이가 하단이 늦었어. 바보. 사망 6시간째 방송하고 있는 거 실화임 오늘은 연장근무다 똑바로 서라 매크로야 너희 매크로에는 항상 말이 많지 흐흐흐흐흐흐 죄송합니다 쭉빵 그렇죠 하단 아직 혼낭이 덜 나셨나봐요 캡타스 좋아요 아닌데 또 뻔어서라 매크로야 죄송합니다 너 왜 평소에 6시간 방송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지 않았지 그런 거 필요한가요? 로하2 앉아 앉지 않죠 이게 시민전입니다 자아 아시겠죠 신창님 이제는 조금씩 심리전을 해보죠 어퍼 아니야 나락꽝 슈돌 머릿속이 번뜩하고 떠오르는 그 기술 슈돌이었어요 빠밤 빠밤 밟고 빠밤 빰 밟고 그걸 흘려 어 호그님은 원래 철인이죠 샤프 실패 샤프 밟고 슈돌 발목 투 총 파파 아 개소네 이득일 뻔했는데 개소네 꽝 툭 슈돌 나이스 슈 뛰어가서 바디 안되네 아니야 플래 싱 2타 족방 나이스 차스카이 잘 깔아놨다 와 쩔았다 와 이걸 매크로야가 해 내놔요 응 안됨 족방 나이스 그냥 실렀어요 컴툴거림은 그냥 바로 왼풀각이었었기 때문에 발목 투 에어레이드 2타 발목 투 톡 아니야 굿바이 초스카이 더 팬텀옵 더 오 초스카이 이야 로 로 어퍼 원투 사망 더 파안 땀옵디에 조스카이 으 다음 싸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니야! 어퍼! 나이스 좋았네요 샤프 왜 손에서 틱경질 일어나냐 손가락에서 슈우 돌 안나가구 폽 로우 아니야 저게 오면 이게 확정이네 나이스 얼음 플라즈마 실패 원 투 삐 굿바이 아이쿠 이거 월척이네 아 네 전담 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히팅컵이 맛이 가가지고 진짜 맛없습니다 어퍼 나이스 뭐죠? 왜죠? 양잡기 샤프 하단 톡 하단 톡 아니야 이 바보야 에이앙 아프죠 아 아프다 아하 베리베리 아파요 에이앙 안되고 플래싱 안되고 양 손 놓쳤다 왕했어요 꽝 꽝 왠어 퍼 하단 톡 이게 뭐냐 슈 돌 좌스카이 제가 먼저 깔았죠 일키셨습니다 빰빰빰 앉아 왜 안앉는거에요 선생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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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에이앙, 실패, 형님, 이런, 아니 왜, 저게 맞지, 슈, 돌, 나이스, 원투, 사망, 에이앙, 꽝, 톡, 슈, 돌, 쓰다가, 혼나구요, 이럴수가, 존버 메타의 승리는, 위하여, 레이지가 안켜지죠, 로하, 투, 슈, 돌, 원투, 툴, 슈, 돌, 에이앙, 안 돼요, 빰빰, 크랙, 노우, 하단, 사망, 그지같은 슬로모션, 아, 흐름이 또 넘어갔어, 어떻게 해야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음, 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 많은데, 왜 이걸 못하겠지, 너무 생각이 많나, 좋아요, 노우, 좋긴 뭐가 좋아, 하, 작은 나락, 자, 쨔차기, 실패, 혼나구요, 레이지는 온, 지금, 이야, 원투, 따닥, 소드, 죽고, 퍼펙트, 자, 스카이, 어우, 손꼴일 뻔했어, 밟고, 그걸 어떻게 흘리죠, 슈, 돌, 죽, 빵, 아니군요, 포, 쓰리, 원, 원투, 샷, 아니, 그걸 어떡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맥크로의, 개념없음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실패, 좀만 더 기다릴걸, 왜 그랬나, 또, 또, 또 앉으세요, 혼내드려야겠습니다, 촉방, 죽어가는 중, 헐, 좀범베타, 또 오나, 육연승 이후에 육연패, 아, 오연패 무엇, 좀베는 승리한다, 4,500승 축하드리고요, 신창님, 로하, 투, 슈돌, 발목 안되고, 꽝, 니클, 시도는 좋았다, 하아, 니야, 좀만 더 참지, 아니, 더 빨리 있으던가, 뭔가 타이밍이 나랑 너무 안맞아, 크으으으응, 그게 안되네, 엎어, 샤프, 로하, 투, 빰, 빰, 카운터, 좋구요, 죽고, 발, 그걸 흘려요, 요호호호 괴물이다 괴물 던전엔 괴물이 등장했다아아 발목 투 슈돌 대에백 슈돌 보고 앉으면 사람 아니라고 나이트봇이 이야기해줄텐데 왜 이렇게 되는거죠? 포쓰리이 원투풀 사망 그게 안되네 미클 좋았구요 양잡기가 왜 나갔지? 에어레이드 2타 톡광 슈돌 안되구요 나이스 다행이다 슈돌 보고 앉는거 쉬워요 오빠 응 아니야 캑터스로 마무리 그런건 너같은 괴물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거죠 일반 유저인 매크로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빰 샵 하아 내 릴을 이길때처럼 아름다운 슈돌 쓰라고 그게 말이 된소리야 나이스 노우 일단 앉아야되요 사망 또 존보야 하하 그리고 그때 리차오롱 잡을때는 슈돌이 아니라 어퍼로 잡았었어요 슈돌 깔아놓고 그 뭐지 그 뒤 왼손 왼손 오른손 슈팡 아 슈팡미 이거 들어올때 그걸로 어퍼로 계속 주워먹었던거죠 기억이 잘 안나시나봐요 유튜브에 가서 복귀하세요 슈돌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하 육연승 이후에 육연패 무엇 노우 어퍼 원투 발목 투 카스카 에어레이들 타 캡터스 나이스 에이앙 꽝 원 원 아니 원을 피해 아니야 저건 중단이 아니란다 매크로야 제발 잠깐만 신창님 잠시만 잠시만 형님 형님 그렇죠 레이지는 온 되겠네요 슬픔 밟고 굿바이 홍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김치레아 응징 슈우돌 홀 나이스 슈우돌 판정이 저거보다 더 빠르구나 참 알았네 밟고 샤스카 슈우돌 홀 공중에서 맞았잖아 별로잖아 빠밤 사챔 밟기 안되구요 팔레싱 3타로 메모리 굿바이 헬로우 제프지 원잽 슈우돌 원잽 발목 투 호밍기 나이스 그 확장탄입니다 뛰어가서 에어팡 차스카 작은 나락 어퍼 발목 투 슈우돌 안되고 카운터 맞구요 이럴수가 단 무엇 뭐죠 뭔가 이상하다 굿바이 공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치레아 돈트 겟 디모션 앵그리 히 강등 진짜 한 열두 번 세번 막은거 같아요 신창림이랑 한 데스 두시간 세시간 정도 하고있는 느낌이네요 클랩클랩 짝짝짝짝짝짝짝짝짝 하하 후후 에이앙 차스카 이 로하 투 셋업 앉아 개기셨네요 개기셔도 안됩니다 절판이에요 거의 빠밤 슈우돌 발목 빠밤 빠밤 투 빠밤 포플 꽝 죄송합니다 원투 플래싱 삼타 좋았다 슈우돌 죽빵 슈우돌 나이스 잘 막았구요 밟고 발목 투 슈우돌 원투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이런 앰플라가 확정 뭐죠? 왜죠? 앰플라가 한 번 더 크래 발목 투 아 안되네 일부러 개개가 본거였는데 꽝 꽝 죽어간다 죽어가 또 아 죽고 아잉 죽고 그냥 안되구요 아아 좀더 끌었었어야지 바보야 바보 바보 맥크로연 맨날 바보여 어떡해 하단 나락이었네요 포플 원투 원투 미들 미들 좋았네요 슈우돌 거기서 나락이 왜 나와 거기서 형이 왜 나와 죽네 죽어 하아 존버 메타 힘들다 업어 슈우 슈우돌이 왜 안나가지 샤프 쓰다가 잘 흘리셨네요 나이스 플레이 쾅 나이스 에이앙 앉아 아니야 거기서 파크 무엇 톡 실패 여론 업어 원투 업어 에이앙 엠어어억 에이앙 엉어얌 아엑 죽네 죽어어 cr이억 어퍼 이후에 원투만 되어있어여도 lord 끝났는데 대시발목이나 대시로와아아 헤습니까 맞았었려나 또 디모션 와오 우리 과학 каб년은 진짜 쎄죠 에이앙 업허 슈 도 홀 나이스 존버는 승리한다 나이스 공중에서 맞았나요? 밟고 안되네 바퍼권 나락 꽝이군요 아니야 하단 무조건 하단 여러 wag 왠 투 NOR 죽고 아 졬버의 끝이 보이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미래를 보고왔네요 이런 미래말고 로또 미래나 보고왜지 응 카운터 상단의 HP가 쩔어 따박소드로 씻네 카운터 아프쥬 나락 꽝 사망 어퍼 좋았구요 또 벼랑 끝에서부터 시작해야되나 발목 투포 좌스카이 어퍼 좋았구요 조금 더 아프게 에어팡 꽝 발목 투 나락 꽝 나락 꽝 나락 꽝 안됩니다 폽 쓰리 안되네요 빡 백두산 펀치 명치에 한방 강하게 방금 박치기 나왔죠 원투 에이앙 또 앉으셨죠 혼나게 돼요 빠밤 빠밤 샤스카 안나가죠 슈우돌 안되네 왜죠 헐 아니 저게 왜 안보이지 안보이는게 정상인가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못맞고 있는거겠지 불퍼퐁 2타 아직 안끝났죠 크레센트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에이커 바이 로하 투 빰 슈우돌 에어레이드 2타 대시 밟구요 하단 톡 실패 딜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거 같은데 뭐가 문제 나이스 2타 잘 앉았구요 빠밤 앉아 아니군요 방금 뭘 쓰다가 저렇게 됐던거죠 뭘까요 로하 투 에어레이드 2타 3타 안되구요 빰 빰 일단 앉아야돼 나이스 존버 메타 또 등장 지금 승단 저지한거 10번이 넘어요 한 10 지금 3번인가 4번쯤 된거 같네요 나중에 한번 복귀를 하면서 살려봐야될 것 같아요 야 이건 1부 2부로 나눠주셔서 올려드리는 그정도 분량이 나온거 같아요 잘했네 쓰러지지 않는다 오빠 좀 하는걸? 아니다 이 괴물아 아 지구 개수야 똑바로 살아라 매크로야 왜 저걸 또 캐치를 못하나 나이스 아아니야 기상연포를 왜 못하지 슈우돌 나이스 죽방에 앞에서 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빠밤 차스카 원투미들 에이앙 들벅 문호찡님 안녕 땡땡이 꽝 아니야 하단 빰 빰 빰 무조건 하단 맞고 해야 돼요 아이앙 카운터로 마무리 좋았다 안녕언니 같은 소리하고 있다 원투따닭 툭 툭 빰 톡 이런 딜교 개소네 허밍기 잘 쓰셨구요 나락 꽝 땡 안 돼요 툭 툭 툭 툭 대시 밟구요 좌스카이 아 왜 거기서 원잽을 내밀었나 레이지 온 꽝꽝 톡 아니야 참지 못하구 28세 근육 요고생이야 언니 로하 아니 그게 왜 안 맞음 카운터 좋았죠 에이앙 슈돌 호밍기 도끼히타 좋았구요 슈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살새죠 근육 나도 가고 십당 근육 가줘서 뭐할게요 카운터 죽어간다 죽어가 빰 아니 그게 왜 안다 이거 치면 또 시작이잖아 슈돌 나이스 이번에 새로 생긴 국민 콤보예요 여러분들도 2피아두시면 좋답니다 따단 로하2 플라 찍기 플라 찍기 좋았는데 슈돌 원투풀 플래싱 발목 캑터스 안되구요 하단 하단 안되네 족방 아니군요 하단 무조건 하단 존버에요 아니야 발목 꽝 예 짠손을 예상을 한거죠 지금 댕댕이 간식타임 그렇군요 왼손 로하2 로하2 앉지 않죠 이제 드디어 앉지 않네요 다행이죠 슈돌 원투 로하2 빰 원투 캑터스 좋아요 발목 발목 안되네 플래싱으로 마무리 플래싱으로 마무리 댕댕이 간식 맛있쩡 맛있쩡 맛있다냥 스프 내가 내일 히팅컵 안사면 개.. 아 오늘 안사면 개돼지다 개돼지 멍꿀멍꿀 이 압박사이클이 질수가 없어보이는데 압박사이클이 이면 질수가 없어보이는데 어 환식하셨나요? 아 파이어야지 모르세요 근데 저도 밥 파이어야지 모르죠 근데 저도 밥 파이어야지 모르죠 죽빵! 죽빵! 나이스 개이득 초스카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엎어 하단 잘 막았고 슈우돌 나이스 끝났죠 굿바이 사실 41초동안 아 31초동안 저 혼자 게임한거죠 슈우돌 에이앙 카운터는 아니군요 원투미들 노우 로하 투 밤 미들 나이스 카운터 불포뽕 이타로 계속 쫓아가죠 아니 그게 왜 노우 컴보 이상해 노우 포스리 포스리 안되구요 원투미들 안되구요 포스리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빰 안되네 웬오퍼 웬오퍼 굿바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에이앙 좌스카이 아아 깔끔해 속이 시원해진다 아아 밟고 앉아 그렇죠 아직 안 끝났죠 웬오퍼 굿바이 퍼펙트 깔끔 편안 우아 역습도 갑시다 한 9연승이면 될 것 같네요 10연승 정도 필요한걸 지금 6시간 반째 자리에서 한 번도 못 일어난거 싫어하여 어 좌스카이 안되죠 죽방 하단 이런 흘렸다가 왜 일어났지 이런 아니야 아니야 슈우돌 나이스 턱 돌아가셨어요 너무 욕심내신다 신창님 포스리 원투 미들하이 실패 저게 숙변 걸려요 아 변비가 좀 있긴 해요 슈우돌 좌스카 죽 아 죽방이 나오는걸 보고 때려야지 못난이 매크로야 엎어 아니야 뭐하는거야 하단 저게 상단에 피가 생겨 매크로야는 우주인이라 그런거 없다 그런거 있어요 왜 웃겼나요 나이스 차스카이 죽방타임이 정확하게 맞췄죠 나이스 빠단 차스 안되구요 에어레디 이타 초핑 초핑 썼어 헐 슈우돌 보고 앉으셨네요 빰빰 헐 콤보 진짜 잘 때리셔 뭐 하단 아니군요 나이스 아니야 에어레이드 2타 발목 크아 나이스 보호바저씨 배로 공격 넘나 짱나는거 인정합니다 아니야 적은거 말고 루즈샤플 있잖아 멋진 기술 빰빰 아프죠 원투 가 확정 실패 끝까지 앉아계시네요 망했어요 빰빰 와 진짜 잘 때리셔 죽고 반응속도 진짜 레고나꺼 반만 밀려와도 밥은 은호칭보다 나이 어릴수 어릴수 있다 흠 에이앙 카운터죠 좋아요 어퍼 슈돌 포스리 원투 로하 투 슈돌 미클 시도는 좋았다 미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 저도 요새 노답이에요 왜 뭐 왜 무슨일이에요 누가 레고나를 노답으로 만들죠 카운터 슬프네요 톡 앉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죽고 스네이크 맞고 레버 360도 회전시킨게 일상임 에헤헤 그럴리가 에이 양이 확정 이런 아니야 좀 더 기다렸었어야지 바보야 으으으 메코라 왜 이렇게 바보인거야 하단 카운터 정확한 타이밍이죠 상단에 피가 있네 쏜 존버 에타 또 가야해 나이스 아니이이이이이 그게 왜 암 아닌가...? 왜 안 맞았지? 레고나 방금 전에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보시오 뭐지? 왜 안맞았지? 저거 잭 오르너포도 안맞음 음... 어? 엠비아 어서와요 술 따르고 있어서 못봇 야 톡 휴돌 발목 투 퍼플로 아니 아니 왜 나 저거 보고 못막나 러쉬 러쉬 들어가야되죠 제가 불리하지만 들어가야하는 주유길 음주 수고이데스 와 며칠 안남았더니 네 좌쓸카이 본캐를 못하겠네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본캐를 갈아타실 저로의 찬스 좌쓸카 게임 날로막기 참 어렵다 참 이상해요 신창님 하시는거 보면 이상하게 플레이 하심 나이스 끝났나요? 쿵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엔딩은 쿵디팡팡 쿱파이 나락관 발고 밟고 밟고 초 슥 실패 에이 앙 안되네 원 투 샤프 좋았는데 뭐죠? 좋고 아아아아니야 너무 욕심냈다 저 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이런 아아 너무 잘하시자노 반칙임 야 저 팽초에다 모른걸 다 걸었는데 그게 안돼 죽고 아까 유행생 했을때 그때 흐름 쫙 타고 끝냈었어야 했는데 슬픔 팩터스 아니 그게 안들어가 양잡기 잘 풀구요 자 스카이 좋았네요 왜 앉아계셨죠 혼나셔야 돼요 빠밤 밟고 슈돌 슈돌 죽빵 늦었어 노우 아니야 하단 그렇죠 레이지 온 좋죠 별론가 빠밤 발목 굿바이 원잽 퍼플 푸싱 안되구요 발목 투 카운터 맞았구요 나락광 도우 원투 실패 죽고 로화 투 슈돌 원투 투 배시 밟고 샤스카이 깔끔해 좋아 좋아 에어레이드 런더 앉아 이런 왜 안 앉죠 혼내드렸습니다 자 당근빠따다조 킥 나이스 잘 흘렸구요 계속 이고있는거 같은데 왜 계속 강금 플래그 만들죠 그러게요 어른잡기 짜잔 램플라가 확정 퍼플 원투 촤스카 안나가죠 죽빵 아니군요 안있고 허허헉 망했어 즉방 플래싱 3.타로 메모리 존버 또 버텼다 지금 열다섯번째 안보도 내리고있어요 열다섯번 넘었나? 매크로에 아무리 에이앙, 차스카 발목 초 그래, 개시 밟구요 나이스 에이앙, 오른 플라즈마 잘 맞아주셨네요, 다행이죠 조금이라도 더 때리고요 에이앙, 망했다 레이지는 안켜지는 피 굴러다니시겠죠 알고있죠 그렇죠 아아아아 더 빨리 쓰셨네 나이스 아니야 왜 늦었어 똑바로 서라 이메크로야 샤프 아니야 나이스 잘일렸구요 지금부터 역전 가지야 지금부터 역전 가지야 앉아 개이셨네요 빰빰빰 에이앙 아니 그게 왜 안맞아 허! 미치겠다 삐 어장 어장 쾅 쾅 빠밤빰 초피잉 오짠 외너파워 오케 쾅 슈우돌 아니군요 나이스 밟고 아니 자, 아니군요 하단 슬라 아니야 왜지 이게 이렇게 돼 레이지가 온 되는 피 슬픔 크레에 짠송 다행이다 놀래라 일단 앉죠 끝 존버 메타 승리 아니야 왜 그랬지? 우리 메코로야 4,3,1,1,2,풀,슈 돌,1,2, 안되고 발목,툭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망했다 짠손 슈 돌,차,스카이,어퍼,1,2,1,2,따닥,툭 로하,캡터스,나이스 그래 안되고 사망 부를줄 알았어요 로하,투,앉아 아니 왜앉는거죠 이야 하단 잘해렸구요 막는게 더 좋았는데 슬픔 헌팅호크 에이앙 실패 이런 망했어요 빰빰화장창 죽빵 나이스 이거 끝나나요 안끝났어 아직 잔속 그렇지 우우우 우우우우 쏨범메타의 승리 내가 이거 꼭 이겨야된다 소금 염전히 엔비에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죠? 호밍기 휴돌 실패 빰패 빰 과장창 빰톡 이야 폽폽3 나이스 에이앙 로하 투 초스 카 가가 안나가자노 나이스 이건 아직 안 끝났네 슬픔 발목 안되자노 이 뚱땡아 쫌 어디가 응? 니가 화 졸라 하면서 하면 짠거 아닌가요? 로하 투 슈돌 미클 발목이 히터 좋았다 죽빵 아니야 굿타이밍이 죽빵 한 번 더 워호 이런게 컴보가 돼? 대박 죽어 죽었어 늦었어 늦었어 에어우 바보미클엘 아니면 뭐하 아니야 저거 막은 다음에 오른짠선 하라고 오른짠선 상단의 P 뭐죠? 근데 커키의 상단의 P가 왜 있죠? 이해가 안되는 게임이 맞다 애초부터 이해를 하면 안되는 게임이죠 안 자 안되는군요 나이스 에이앙 에이앙 플래싱 2타까지만 원투 로하 투 발목 굿바이 누가 봐도 더러운 플레이예요 이 레고나야 죽빵 돌아가고 아프죠 허쓰리 안되고 원투가 확정 푸싱 원투 따닥 따닥 실패 아니군요 소류캣였군요 슬픔 나이스 커만드 미스 잘 내주셨구요 한방 밟고 노우 앉아 아니야 뭘 쓰는거야 레드레드 사망 아니야 못쓰는거야 그런거 말고 엎어 아아 안되네 슈 휴돌 죽고 아아아아 그게 죽네 진짜 말그래도 데스매치다 흐흫 맨허퍼 안됐구요 샤프 하단 톡 이런 또 앉으셨어? 어허 또 또 또 원투 플라 찍기 원투 미들 로우 차스카 아니야 톡 미들 하이 따닥 안됐구요 차스카이 어퍼 실패 아하 백댁실 좀 더 핸드한 왼프를 썼어야됐어 에이앙 꽝 퍼플 에이앙 안되구요 이선다를 이제 잘하고 계시죠 어퍼가 확정 그거 확정타 아닙니다 로우 로우 슈 돌 에어레이드 실패 이득 프레임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끝났 으 그바이 하단 발목 약간 딜레이 줘서 발목 썼는데도 그걸 흘리신다구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로우 하 투 슈 돌 에이앙 카운터는 아니었네요 다깝다 밟고 하단 톡 앉아 안앉네요 왜죠 조빡 신창님이 횡을 안치고 자기가 주도권일 때 이지거는게 주력이라는걸 생각해요 음 이럽션 좋았는데 로우 하 투 밤 아니야 슈 돌 실패 실패 아우 팔아프다 팔아파 카운터 왜 왜 줘 왼잡기 짜잔 플래싱 3타로 메모리 신창님의 모든 신경이 양잡기에 가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왼잡기를 썼던거에요 콩디 팡팡 잘했어 오늘 생각보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줄 누가 알아듣겠냐고 카운터 카운터 슈 돌 실패 네 알겠어요 그냥 패볼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슈 돌 아 못받혔다 슬픔 호밍기 슈 돌 축방 에어레이트 1타 밟구요 톡 로우 하 투 톡 나이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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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안되네 포3가 확정이 아니군요 슈 돌 원 투 미들 축방 축방 그렇지 잘 참았죠 굿바이 음 저번 공격은 다 강제이지라 무릎형이 와도 답없음 하아 나락광 그래 대시 슈 돌 아니야 자 나락광 포3 원 투 좌습 안나가죠 포플 좋았구요 저게 확정이지 원투가 확정 슈 돌 원투 풀 슈 돌 실패 죽고 발목 투 슈 돌 엎어 죽방 아깝잖아 나이스 슈 돌 잘 깔아놨었네요 나이스 좌스카이 아까 계속 밟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앉으셨던거죠 밟고 꽝 메모리 발살 트럭 발살 트럭 깔끔하게 로하 투 아니야 원투 딱 로 하 하단 하단 아니야 거기서 왜 움직였지 카운터였죠 슈 돌 자스카 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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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슈 돌 끝났죠 불포풍이 타로 메모리 공격력은 제가 더 쎕니다 하아 힘들다 세 번 까지만 로하 투 밟고 차스카 죽방 아니에요 에어레이드 1타 캡터스 아니 그걸 어떻게 막어? 헐 퇴박 그걸 막으셨네요 천재 천재 아니야 바보야 이아 에이악 스카이가 왜 나가 오른 자세인데 죽고 쨔차기 슈 돌 아깝다 이건 괴소네 슈 돌 어퍼 안되구요 원 노 저거 램프리 확정 아닌가? 포스리 포스리 샤프 좌스카 이 노 죽고 사이드킥 투잽이 확정타야 무슨 그러면은 바꿔드려야죠 빰 툭 죽방 그렇죠 저어 저의 죽방 소중하니까요 에어팡 어퍼 나이스 호우 매크로야 웬일로 이런 플레이를 슈퍼 플레이 좋았네요 자체는 밟고 안되네 발목 투 발목 안돼 안돼 아니요 잠시만요 이걸 뒤집게요 잠깐만요 벽도 없는데 망했어요 꽝 아아 나이스 형님 형님 포스리가 확정이 아니네 웬어퍼 원 웬어퍼 웬어퍼 백돼시 포스리 좋았구요 원투 슈돌 슈돌 아깝다 조금만 더 판단을 빨리 하지 크 매크로야 완전 바보잖아 빠밤 슈돌 샷 안되구요 로하 투 빰 앉아 죄송합니다 하단 나이스 이걸 해냅니다 매크로야가 또 해냅니다 음 음 포밍기 원투 노우 원투가 확정 아니 그걸 왜 훌려요 미치겠네 슈돌 정확하게 대쉬어놓은 타이밍에 잘될 깔려있었죠 어 헤이디 1227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죽나 이게 설마 아아 오르나퍼 좀만 더 판단을 빨리 하지 슬픔 흠 흠 음 그게 안되네 흠 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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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밍기 슈돌 실패 호밍기 혼마구요 아이고 아파라 밤 화장창 탁 탁 백댻시 엎어 안나가꼬 원투 하단 톡 중단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다 슈돌 좋았죠 에이앙 포플 로하 투 노우 앉아 일단 무조건 앉아야돼 빰빰빰 톡 빰빰 굿바이 알았다 크으으으 완전 좋았자노 샤프 미들 슈 돌 투 슈 돌 투 아니야 왜 원하는 데로 안 나가 기술이 죽빠 죽빠 그렇죠 아니야 늦었잖아오 양잡기 원투 따닥 쏘드 실패 헤헤헤헤헤헤 죽어간다 죽어가 슈 더 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었나 양오른잡기 화가닥 1, 2, 안되네 에어레이드 2타, 빠밤, 빰, 굿바이 레드 좋았다 앉아, 흘려, 아니야, 축방 뭐하실려구요, 축방 슈 돌 나락, 작은 나락 톡, 카운터 좋았구요 샤프, 에어레이드 1타, 차스카 2, 가, 왜 안나가나 맨허퍼, 축방 그거리, 지금, 바로, not right now 아니야, 포스리, 맨허퍼, 백데시허퍼 축방, 축방, 지금, 아니야 지금이라고 말을 잘 들으셨는데 왜 그랬죠, 매크로야도 대체 톡, 축방 그거리에선 축방 계속 나오셨잖아 아아 더 빨리 썼어야 됐어 죽고 꽝 하단킥 사망 로하2 슈 돌 원투 미클 밟고 실패 데일링키의 손에 슈 돌 죄송합니다 그걸 앉으시면 어떡해요 혼났다 너무 아프자네 아 메양 아아아아아아 터주고Ну 떠주고가 떠주고가 나이스 엠플라까지 확정이에요 빵 퍼플 슈 돌 원투 앉아 그렇죠 레이지 온 빠밤 크레를 깔아놓고 원투 죽빵 플렉신 3타로 메모리! 잘했다 흠 하아 이제 이 승부의 끝을 내려가보죠 아휴 씹었어 아우 아파 잠깐만 너무 아프잖아 아 제 성공니가 남들보다 좀 뾰족한 편이에요 어퍼 실패 펑 어퍼 샤프 투 샤스카 원투 캡터스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 괴물아 으으 괴물괴물 밥도 할 수 있는게 한정적이죠 어퍼 폽 나 바보다 바보 멍멍멍멍꿀 멍꿀 멍멍 멍꿀 나이스 멍멍멍을 누르셨던거같아요 밟고 그걸 막으셨죠 알겠습니다 꽝 강신 샤스카 죽빵 에이앙 확정 에이앙 로하 꽝 원투 이런 죽빵 그렇죠 죽고 히 크아 이게 안되네 아.. 저것만 노리고 있는건데 침착하자 할 수 있다 응 아니야 앉아 앉아 죄송합니다 하단 사망 죽고 깔끔 불편 히 아 뭔가 파헤책이 보인거 같은데 안돼 될거 같으면서도 안되니까 더 뭔가 아쉬워 히 히 히 히 히 히 떜 에이웡 카운터 아프죠 쇼돌 날쓰 에이앙 오 무릎아퍼 완전 아프잖아 좌사 port 실패 카운터죠 혼나구요 사망 라운드 투 파이트 리클 로 슈 돌 원 투 아니 야 그런거 안써 미치겠다 아 좀 집중하자 매크로야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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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싱 어퍼 잘 까셨네요 빰빰 톡 이업 원 투 나이스 잘 노렸죠 좀 더 센걸로 노릴걸 바보 크래에 크하 그걸 놓친다 미클 실패 나락 퍼스리가 확정 로하 하단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 괴물아 니들 왜 도끼 다 안나갔나 똑바로 서라 화랑아 레버의 상태가 좀 별로네 아 미클 실패 정발란 그린 타이밍 굳어버립니다. 일곱 시간째 자리에서 한번도 못 일어났는데 크로에뭇 양이 확정 발목 투 슈돌 실패 꽝 빰빰 톡 이야 나락? 아니요 엎어? 안되고 아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아니 근데 그럴려고 했던 순간은 이게 왜 뭐죠? 로하 아아아아아아 아깝다 호밍이 카운터 좋았네요 포플 원 원 투 자 스카이 어퍼 좋았구요 나이스 왼발 오른발 막 누른다 왼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나이스 왼어퍼 백 대시 어퍼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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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늦다 발목 캡터스 안되구요 꽝 꽝 꽝 원 투 안되네 흫 죄송합니다 신창님 레드 전메 특허 나오죠 꽝 꽝 꽝 꽝 아니야 외너뻐 허허 어디다 팔아먹었어 외너뻐 허허 슈우돌 아니야 작은 나락 큰 나락 아니군요 이럴수가 슈우돌 앰플라 그냥 질렀어요 에이앙 존버 메타 또 가기 쉽지 않으니까 앰플라를 지릅니다 매크로야는 또 합니다 빰 빰 빰 아프죠 이어 이어 죽어가는중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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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존버 메타 또 옆번째지 Uh 아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크으으으으으으ых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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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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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기상업업 카운터 나셨네요. 뭐 하셨던 거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A양 오른잡기 실패. 실패. 심리전에서 완전 저버렸잖아. 꽝. 마장창. 슈 더 홀. 풀퍼퐁 이타. 끝까지 축에 갑니다. 플랩 안되고요. 아! 어! 니가 죽았나? 홀. 카운터. 카운터. 아프죠. 왼플라. 카운터 맞고요. 아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꽝. 나락. 나락. 흫핫핫핫핫핫핫핫 아우... 웃겨. 밟고.. 처스.. 카! 원잽. 반! 사망. 원잽.. 슈돌! 족방! 이왕이 확정 발목 아니 발목을 피한다고? 왜죠 노우 빰 나락 꽝 땡 아웬플라를 못썼자노 완전 슬프자노 끝나가고 있죠 와 축하드립니다 오랜 전투 끝에 류진 승단 축하드립니다 신창이와 맥코라인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